시즌앤큐어 시즌앤큐어? 시큐어 시큐어 어, 저도 할래요 콜 빨리빨리 이리로와 자,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인사해보자 에, 안녕하세요 아, 와서 모여서 시비분이 이거, 이거 해본 거 같은데? 아, 이거 시즌앤큐어라고 이거, 이거 그거다, 그 깃발 깃발 탈취야? 깃발, 깃발이 왔어 그 아까 깃발 쳐고 지키는 거 같은데? 어 여기, 그러면 아까 그 깃발 있는 곳으로 와봐 여기서 인사하자 아, 하지마라 아, 하지마라 설 누구냐 야, 얘, 죽여 죽여 아, 씨 아, 다시 파줘 다시 파줘 다시 파, 다시 파 다시 파 다시 파 에이 아, 말 안 뜬네 야, 씨 누가, 누가 깃발 탈취하래 여러분들 과감하게 좀 잘해줘 누구? 아, 나 누구야, 누구 토크 안 왔어, 누구? 아 샤크, 샤크가 있어, 샤크 샤크 샤크, 깃발, 개강, 선공이 어떻습 아하 아싸, 비엠볼 이겼다 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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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, 아까 그 깃발이 있는 곳으로 오면 돼 난 여깄다 여러개 있는거 아니었나 이거? 어, 나 보인다 안녕하세요, 네트예요 자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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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깃발 개항하지마 핵이 야야야 야야 자, 인사하자 인사하자 야야 저거 누구냐 다 뒤로 나와 뒤로 빠져, 뒤로 빠져 뒤로 빠져, 뒤로 빠져 서라는 애는 다 죽여 그냥 하지마라 가까이 가지말죠, 가까이 가지말죠 뒤로와라, 뒤로 나와 야, 에임 BMF, 강제해버려 트럭으로 아트럭, 아니면 헬기 위로 헬기로 와, 헬기로 저기 가까이 가면 강제시키자 매니저조 쌤 매니저조 아니, 왜 토큰 안온 다음에 멋대로 들어와서 어겨 lik... 자, 그러면... 앞에 있는... 매니저... 자, 버튼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스니야, 스니? 안녕 스냅퍼님 레이나님 아 형 저 뺐어요 똥칫는 기간에 인사해 인사하면서 자기 홍보하는 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승리입니다 자 인사드렸으면 다음 유튜브하고 있고요 구독해주세요 야 승리야 구독 많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도 즐겨주세요 자 그러면 승리는 이제 고전 멤버가 된거야 내 방송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NFS 안녕 그리고 누구냐 안녕하세요 야 가만히 있어봐 안보여 이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털리도 왔구나 털리도 왔구나 털리도 왔구나 어 안돼 오케이 자 인사 다했나? 에 나는 인사해야지 시작 안녕하세요 내 티에요 나도 해야지 오케이 자 모두 설명 좀 하자 깃발 탈취하고 시간을 끝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것 같애 자 시작하자 개양중 이 작업 이 앗 핫 핫 어 아아 이거 그 pedir 개난때밖에 될 것 같 emp Batman Marine 네 잡아잡아 자aru 깃발을 탈출하라 아 Bio UFO ön그들즈 안그릇도 저팀으로 위장하고 해야겠다 아 너무 아프다 1분 37쪽 동안 제한시간이 있네 제한시간이 있어 왕 컴백보수 왕 어? 이런 모드도 있었구나 우리 아래부터 모드 좀 많이 해보죠 어 이거 재밌다 콜콜 야 근데 이거 뒤에 너 숨어서 하겠어 아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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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아 이게 근데 그 시간이 올라가구나 어 시간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점수가 올라가거든 점수가? 49 50 50을 50이 이거 어디? 어 여기 위에 수준 아래 이거 시간에 따라 점수가 1초씩 1초에 1점씩 올라가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님은 계양을 안하고 왜 날 쫓아와 아 살려줘 하나 죽어 죽어 오케이 칼에 진기 안 치치 안돼 어머둥 어머둥 우와 테이 커버 아이씨 아이고 이런 남아 아프구만 안돼 깃발이 거의 다 올라갔어요 이거 첫번째 계양을 이긴다 이거 첫번째 계양을 이겨요 이거 그냥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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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이렇게 바로 그냥 끝나는거 아냐 이거 와 깃발 천천히 올라간다 대박 아 아 아 19초 끝나면 또 그거되나 2초니까 노래가 나오는데 얼마 이대로 끝인가 끝인거 같은데 수어 끝이다 하하하하 먼저 계양하면 이기는 아이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그냥 끝나네 하 1초 타이밍 한대 왜 이 모드를 안하는지 알거 같네 그러게 아이씨 처음 아이씨 рий